네, 안녕하세요. OX문제 나눠드린 것은 지금 기본 교과서는 148페이지에 있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거기에 프린트에다가 써놓으시면 돼요. 148페이지에 가지고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 거기를 좀 참조해 가지고 쭉 읽으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어차피 책 봐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설명한 걸 위주로 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그건 당연한 건데 어제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그날 어제 온 분은 이틀 됐대요. 이틀 됐는데 저 도통 알아먹지 못했다고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정상인데 정상이 아닌 사람은 다 알아먹어요. 이게 그런데 민법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 못 받아들인다 해도 좀 반복해서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은 돼요. 민법 때문에 떨어지고 그러진 않아요. 가르쳐준 데만 쭉 따라와도 충분히 가거든요. 오늘 OX 문제는 OX 문제인데 실제는 얘는 OX 문제라는 것보다는 진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도를 하나 보시면 되는데 오늘 나눠드린 건 조건과 기한이에요. 민법 문제에서는 아마 그게 조건 기한이 50번으로 배정이 되거든요. 41번부터 해가지고 문제가 쭉 나오면 50번에 딱 들어가는 게 조건 기한이고 51번 딱 들어가면 이번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 일반 내용이 나왔고 52번이 물권적 청구권이었는데 항상 민총의 마지막 부분이 조건 기한인데 가장 어렵습니다. 이 조건 기한이 가장 어려운 시험은 법무사 같아요. 가장 어려운 게. 고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이 조건 기한이. 그런데 법무사에서는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중개사는 가장 쉬워요. 실제 조건 기한은 지문 쪽으로는 한 40개 정도만 외우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40개도 별거 아닙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거예요. 이거부터 이야기를 하면 조건하고 기한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조건하고 기한은 일단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붙여져요. 계약을 할 때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이거 조건 붙이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건 기한은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의해서 붙여지는 거고 이게 가끔 가다가 법의 규정에 의해서 붙여진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걸 법정이라고 해요. 이걸 법정 조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건 당사자가 계약을 할 때 우리 이거 조건 붙일까? 이거 기한 붙일까? 당사자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붙일 수 있는 게 조건 기한인 거지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 조건 법의 규정에 의해서 이런 기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조건 기한이 아니에요. 이거 법정 조건은 이것 정도 조건이라는 거하고 기한은 전부 다 효력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얘도 효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시험에 가면 효력이 빠지고요. 이 자리에 뭐 이렇게 쭉 들어가냐면 여기가 성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성립이 아니라 이건 효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법률행이 성립에 관하여 그럼 틀려요. 법률행이 효력에 관하여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효력은 이 조건은 장래 확실한 게 아니라 이건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고 기한은 장래. 이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인데 여기에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거예요. 장래라고 되어 있는데 장래라는 것은 이게 간혹 가다가 과거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과거의 불확실한, 과거의 확실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장래, 앞으로 발생할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정지 조건이고 또 하나가 해제 조건이라고 하는데 정지 조건은 조건 자체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얘는 발생이 되는 거고요. 해제는 뭐가 돼요? 소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지는 발생, 해제는 소멸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해방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해방, 소멸됐다. 이런 거예요. 그럼 좀 이해하기 편하고 기하는 시기하고 그 다음에 종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시기는 발생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종기는 이건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내일 비가 오면 커피 한 잔 사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럼 내일은 장래잖아요. 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가 오면 커피 한 잔을 얻어먹을 수는 있어요. 효과는 발생이 되니까. 그 전제 조건은 비가 와야 되거든요. 그게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조건이고요. 만약에 이번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오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장밋빛 스카프를 하나 사주겠다. 그러면 12월 25일은 반드시 오는 거니까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는 거거든요. 그걸 기한이라 그래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12월 31일까지 제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12월 25일은 반드시 오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기한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병은 반드시 죽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그럼 병이 사망하면 내가 뭐 해 주겠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병은 반드시 죽죠. 그럼 확실한 거잖아요. 언제 죽을 줄 몰라서 그런다? 불확실한 기한이라 그래요. 불확실한 기한. 발생은 발생은 되는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 12월 25일 이건 확실한 기한이잖아요. 확실한 기한 이런 식으로 기한은 확실한 거고 조건은 불확실한 거. 이렇게 구별해서 가시면 될 거예요. 일단 이게 가장 기본이 돼요. 이건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예요. 이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이거 한번 해볼게요. 문제를 한번 봐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기출 지문들이에요. 이 정도는 나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여긴 25개 지문을 갖다 놨습니다만 여기에 한 25개 정도를 더 해야 돼요. 그러면 조건 기한은 절대 안 틀리거든요. 이게 담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조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의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사가 뭐죠? 이 의사가. 의사가 뭐예요? 의사가. 비지니 의사 표시 의사. 비지니 지니 비지니. 지니가 뭐죠? 의사.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그렇죠? 조건을 붙이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의 표시란 말 보이죠. 표시되지 않았으면 상대방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러면 법률행이 동기에 불과하다. 동기가 생각이거든요. 동기가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 법률행이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조건이 되려면 반드시 당사자 뭐라고요? 이 의사가 뭐 해야 돼요? 표시가 돼서 붙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조건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표시가 돼야 돼요. 상대방하고. 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서 조건의 내용 자체가 불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불법이 103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감남의 의료에게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집을 하나 줄게. 집을 주겠다고 이렇게 뭔가 증여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증여 의사를 표시했는데 단 조건이 뭐였어요? 이게 첩계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첩계약은 이건 조건인 거고 이 증여가 원래 계약이거든요. 본계약이. 그럼 불법적인 조건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물어볼 때 뭐냐면 조건만 무효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조건만 무효가 된다. 그러면 X가 됩니다. 조건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무효라고 써놔야 돼요. 전부 무효 이런 식으로. 3번은 아직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요. 3번은 그냥 애우는 게 편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요. 그래서 지압이 붙자거든요. 이게 부척관계가 이렇게 뭐예요? 해제 조건하고 연결이 됐어요. 해제 조건하고. 그럼 무조건 끝터리는 무효해야 돼요.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해야 되고요. 만약에 부척관계 종료를 여기다 혹시 정지 조건으로 해서 증여를 한다.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얘는 유효가 돼요. 여기는 무효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연결하면 돼요. 해제 조건은 무효 이렇게. 정지 조건은 뭐라고요? 유효. 이렇게 기억을 일단 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이걸 해석을 하지 마세요. 지금은 해석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 4번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을 못 붙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신분행위 같은 거 있잖아요. 신분행위. 우리 옛날에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럴 거예요. 옛날에 사시학교 가면 집안체 열쇠 3개인가? 열쇠 3개 가져오면 결혼해 주겠다. 그런 것도 일종의 조건일 수 있는데요. 그런 걸 원래 못 붙이는 거예요. 열쇠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방, 작은 방, 화장실 열쇠 이렇게 3개 갖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원래 조건을 못 붙이는데 조건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건만 무효가 되냐 전부가 무효되냐. 이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조건을 붙이는데 조건을 붙였다면 무효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왔고 5번, 6번, 7번, 8번인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게 5번, 6번, 7번 나오잖아요. 8번까지. 5번, 6번, 7번을 문 끄세요. 일단 문 끄고 그다음에 하나 더 연결해 볼게요. 8번, 9번, 10번, 11번까지 문 끄세요. 8번, 9번, 10번, 11번까지 문 끄고요. 따로따로 문 끄어야 돼요. 5번, 6번, 7번 문 끄고 나머지 문 끄고. 자, 여기 봐보실래요? 조건 기한에서 이게 0순위예요. 이게 지금 써져 있는 게 0순위고. 두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될 게 이게 1순위예요. 아마 내 기억 속에 조건 기한 시험을 냈을 때 얘가 빠지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침에 뭐가 있죠? 아침에 그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섞어가지고 먹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밥이라고 먹는데 나는 그 뱃속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잘 안 먹습니다만 좌우지간 그 우유하고 시리얼을 섞으면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그냥 아침밥 그래요, 이게. 아침밥이지 뭐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거예요. 불능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불능 조건은 잃을 수 없는 거. 예를 들면 해가 서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뜨면 집을 하나 주겠다. 집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알죠. 집이 아니죠. 해가 동쪽에 뜬다는 거. 그건 알아요? 서쪽에 뜨는 나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서쪽에 뜨는 나라는. 항상 공중자전을 하기 때문에 뜨질 않는데 해가 서쪽에 뜨면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불가능을 우리가 불릉이라 그래요. 이게 불릉불릉하는 거거든요. 불가능하다. 줄여가지고 불릉. 그런데 이게 불릉 조건인데 집을 주겠다. 그럼 이건 뭐예요?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해제 조건이에요? 정지 조건이에요? 이건 정지 조건이죠.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니까. 해가 서쪽만 뜨면 집은 받을 수 있다니까. 그럼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불능 조건이에요? 불능이 정지 조건하고 만났어요. 지금. 그럼 이건 효력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해가 서쪽에 뜰 수는 없잖아요. 뜨지 않는데 해가 서쪽에 뜬다면 집을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효과를 어떻게 해요? 발생하는 거냐? 무효로 할 거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두 개가 만났을 때. 이건 다 버려요. 알겠죠? 기획하지 말고. 그럼 이거 봐봐요.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난 거야. 두 개가. 그럼 효과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는 거라고 지금. 그런데 이 애들을 물어보진 않아요. 구체적으로. 이걸 물어보는 거죠. 만나는 점을. 그랬더니 우리는 뭐라고 돼 있냐면 이게 무효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155조 2항, 3항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거든요. 조문은 외울 건 아니에요. 이게 예전에는 조문 특강이라고 해서 조문도 했었어요. 민법을. 그런데 책 내용에 다 조문이 삽입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면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능 조건이 만약에 여기가 해제 조건하고 만난 거예요. 그럼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건 조건이 없는 법률 행위라고 해서 유유로 가요. 조건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다시. 기성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기성 조건은 뭐냐면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걸 말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결혼을 했는데 누군가 내한테 당신이 결혼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 이미 결혼을 했는데. 알아들어요? 중개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이 중개사 시험에 아니 중개사 준비를 한다면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개사 자격증을. 그런데 당신이 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걸 기성 조건이라 그래. 이미 이루어져 버렸다. 이를 잊자. 그래서 이루어진 상태.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이게 조건 없는 법률 행위고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여기는 무효가 돼요. 이렇게. 이 박스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방금 아홉 개 지문이 전체가. 그럼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무효인데 대각선이 뭐가 돼요? 무효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조건이 없는 거죠. 그럼 대각선이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보이신가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은 짝꿍이고 불륭 조건하고 기성 조건은 짝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외울 때는 어떤 분은 플러스 마늘스 이렇게 외우는데요. 그건 필요 없고. 여기에 부자 있잖아요. 부. 여러분들 셈장에 가서 컨닝하면 어떻게 돼요? 컨닝하면 부정행위가 되잖아요. 부정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부정행위는 무효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부정행위, 무효 이거 한 줄 외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뇌가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지워놓고요. 이게 안 보여야 되는데 보여요. 이게 이런 식으로 나누어요. 이렇게 나누고 나눈 다음에 여기가 뭐라고 했어요? 부정행위가 무효가 됐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정지 조건의 짝꿍이 뭐예요? 해제 조건이고 불륭 조건의 짝꿍이 기성 조건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무효면 여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야. 어차피 이 판에는 무효 아니면 조건 없는 거거든요. 그럼 옆에는 뭐가 되겠어요? 조건 없는 거. 여기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는 그냥 부정행위는 뭐가 돼요? 부정행위는 무효 이렇게 하나 외우면 돼요. 그럼 나중에 가면 이걸 지우잖아요. 이렇게 지워놓고도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정행위는 이게 뭐예요? 무효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고요. 그럼 나머지는 대각선 다 그려져요. 머릿속에 연상이 돼요. 여기는 해제 조건이고 조건 없는 거 대각선 조건 없는 거 대각선 무효가 되는 거고 여기는 기성 조건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이걸 부정행위 무효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건 조건 기한은 절대 안 빠지니까 안 되면 10월 29일에 가서 일찍 가서 책상에다 써놓으세요. 연필로, 사비 연필로 그려도 돼요. 이 다섯 개의 질문 중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한 개든 두 개든. 얘가 빠지는 조건 기한 문제는 없어요. 반드시 들어가는 거니까. 얘가 답이 된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다는 전제에서 보세요. 여기다 가까이 그려놔 볼게요. 그러면 갖다 놓고 여기가 부정행위는 뭐예요? 부정행위는 무효가 되고 해제 조건은 조건이 없는 거고 대각선 무효가 되고. 그렇죠? 대각선 뭐예요? 조건이 없는 거. 여기는요. 기성 조건. 그런데 지금 제가 문 껐어요. 5번, 6번, 7번을 문 껐거든요. 전부 다 기성 조건이에요. 원래 원뿌리는 5번이고 6번, 7번은 해체한 거예요. 지금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성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요? 정지 조건. 여기 만난 거잖아요. 이 기성 조건이 뭐하고 만난 거야? 정지 조건. 그럼 뭐가 돼요? 조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건 없는 뭐라고요? 법률 행위가 되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기성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요? 해제 조건하고 만난 거지. 지금 여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긴 뭐가 돼야 돼? 무효가 되는 거야. 이건 맞는 거지, 지금. 그럼 밑에 이제 봐보세요. 이걸 풀었었단 말이에요. 5번, 6번을. 조건이 법률인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예요. 그럼 이미 성취가 됐다는 건 뭐예요? 이미 성취가 됐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기성 조건이라는 거야. 그럼 기성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요? 정지 조건하고 맞는 거야. 이렇게 정지 조건하고. 그럼 뭘로 돼야 돼? 조건 없는 법률 행위.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 한다. 맞는 질문이잖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이미 뭐라고 돼 있어요? 성취했어. 이걸 뭐라고 하죠? 기성 조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장에 가면 이렇게 기성 조건 내버릴 수도 있고 이렇게 풀었어가지고 이미 이루어졌다. 이렇게 낼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다 모은 거예요. 지금 질문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성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요? 해제. 그럼 뭘로 가야 돼? 무효. 그러니까 옳은 질문이죠. 이렇게. 그래서 5번, 6번, 7번이 다 같은 질문이에요? 다른 질문이에요? 같은 질문인데 초자가 보면 다르다고 봐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지 지금. 이제 밑에 거. 조건이 법률 행위 당시. 여기 봐요. 또 있네.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이미 성취할 수 없다는 게 뭐예요? 이게요? 이게 불능 조건이 이제. 위에껏 물어보는 거지. 불능 조건이 누구하고 만났어요? 그 조건이 해제 조건이네. 그렇죠? 이거 불능 조건이 해제하고 만났잖아요. 그럼 뭘로 돼요? 불능이 해제하고 만나면 조건 없는 법률 행위고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행위 무효를 하나 외운 다음에 써보라는 거지. 한 두세 번 쓰잖아요. 그럼 머릿속에 이 그림이 남아있다고. 그렇게. 그렇게 부정, 무효. 부정, 무. 여기 부정무, 기회무 이렇게 외우기도 하거든요. 부정무, 기회무 이렇게 외우기도 하는데 그냥 부정행위 무효 이렇게 하나 외우면 돼요. 나중에 부정행위 무효를 외웠는데 나중에 뭐예요? 부정행위 무효가 해석이 안 돼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가보면. 9번 봐봐요. 9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9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불능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요? 정지 조건. 그럼 뭘로 가요? 무효해야 되니까 틀렸죠. 이건 무효. 자, 정지 조건이 이제 거꾸로 갔어요. 정지 조건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불능 조건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은 내가 불능을 먼저 앞으로 나오고 정지나 해제가 뒤로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외워져 있으니까. 그런데 앞에다가 정지를 넣어놓고 뒤에다가 뭐예요? 불능을 넣죠. 어차피 우유에다가 시리얼을 넣든 시리얼에다가 우유를 넣든 매치나 뒤치나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불능 조건이 뭐예요?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뭘로 가는 거예요? 무효가 되죠. 부정행위 무효 그러니까. 자, 밑에 불능 조건이 뭐하고 만났어요? 해제. 그럼 뭐예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렇죠? 자, 여기까지 같은 내용인데 얘는 반드시 들어가니까 해석을 꼭 여러 번 해서 귀찮더라도 꼭 하셔야 돼요. 자, 여기 그 다음에 취소하고 해제 나오죠. 취소, 해제 또는 추, 인 또는 뭐가 있냐면 철, 해. 이런 것들의 성질이 뭘까요? 예를 들어 성질은요. 단독행위라 그래요. 단독행위. 그럼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과 기한을 친하지 않습니다. 조건, 기한을 원래 붙일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취소, 해제 이게 가장 대표적인데 철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어요? 단독행위는 여기 지워버리고 단독행위는 조건, 기한에 친하지 않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단독행위를 풀어가지고 단독행위. 취소, 해제는 일반적으로 조건을 붙이는 경우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둘 다 단독행위니까 철은 다. 그러나 단독행위이더라도 상대방에 뭐가 있어요? 동의가 있거나 채무 면제가 있습니다. 채무 면제가 뭐냐면 나는 은행에서 저희 시골집을 담보로 해서 내 기억 속에 1억 2천인가 1억 천인가 담보로 잡혀 있어요. 저희 지금 말 안 해도 되는데 괜히 했네. 하여간 좌우지간 잡혀 있어요. 저희 집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은행이 내한테 난 농협이 잡혀 있는데 저한테 농협이 돈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이게 뭐야? 돈 갚지 봐. 이게 뭐예요? 채무 면제예요. 채권자가 돈 갚지 말라는 단독행위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건 단독행위거든 성질이. 그럼 이 채무 면제는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채무자에게. 좋은 거니까 이건 조건을 붙여서 되는 거예요. 또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붙여요? 못 붙여요?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단독행위는 원래 조건 기한을 못 붙이잖아요. 그런데 채무자에게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면 붙일 수 있는 것들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첨장에 이런 것도 있어요. 단독행위는 어떠한 경우도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이렇게 면제가 되면 좋은 거니까 붙일 수 있다 해서 틀렸고 이건 동의가 있으면 허용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건 맞네요. 그래서 13번은 옳은 거고 14번은 X가 된 거죠. 채무 면제는 좋은 거니까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있다고. 단독행위이더라도. 알아듣죠?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요. 15번은 이게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신랑이 내한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사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와이프는 뭐예요? 샵만 붙으면 내가 자동차 한 대를 얻을 수 있는 기대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희망권이라는 거. 우리 애들한테 너 중간고사, 이번 중간고사에 성적이 좋으면 내가 아이폰, 휴대폰 하나 바꿔줄게. 그게 기대권, 희망권이거든요. 그럼 이 기대권, 희망권도 일종의 뭐냐면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를 담보로 해서 돈을 빌 수가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기대권, 희망권. 여러분들 지금 샵만 붙으면 신랑이 내한테 예를 들면 1억짜리 자동차 한 대 사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기대권, 희망권이 있죠. 그런데 옆에 친구한테 내가 샵만 붙으면 1억짜리 자동차 한 대 얻을 수 있거든. 이걸 담보로 해서 나 100만 원만 빌려줘. 나 합격할 수 있다는 거 믿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담보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조미정이라고 해요. 조미정. 조건이 아직 미정이에요. 조건 성취가 아직 미정이더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기대권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희망권이라고 하는데 기대권, 희망권도 일종의 뭐예요? 재산권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럼 이를 담보로 해서 처분한다.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없다, 전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저는 애울 때에 조미정, 조미정 그러는데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15번도. 상당히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 내용입니다. 16번하고 17번은 문건 오시면 되는데요. 이건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뭐예요? 받는 자가 나와 있고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뭐라고 했어요? 받는 당사다. 그럼 여기는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이고 얘는 조건이 성취되면 뭐가 돼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그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냥 신랑이 퇴근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퇴근하는데 와이프한테 툭 던지는 말이 아니, 우리 조과장 있잖아, 우리 회사. 그 조과장 와이프가 중개사하고 1년 다녀서 자격증 땄더라고. 그러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자랑을 하더라고. 자기는 퇴사에 그만둬도, 회사를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나도 그 생각이 들어서 당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도 중개사격증 한번 따봐. 따면 내가 지금 이거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있지? 이거 당신 명의로 내가 돌려줄게. 단독 명의로. 좋잖아. 한번 따봐. 하고 농담으로 던졌다고. 그런데 와이프가 남편 명의의 집을 자기 명의로 돌린다는 소리에 물불을 안 가려요. 공부를 열심히 해. 모의고 성적이 좋고 그런단 말이야? 그럼 불안해지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집사람이지. 아니, 저저저. 남편이죠. 그렇죠? 남편이단 말이야? 그럼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는 남편이 불안해지는 거죠. 신의 성취를 반하여 라고 하는 게 뭐냐면 10월 29일 날이 시험인데 10월 28일 날 저녁에 뭐라고 했어요? 설사액을 매겨. 신의 치게 반하게. 그렇죠? 그리고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거야. 시험에 떨어진 거죠. 그래도 와이프는 뭐라고요? 조건의 성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이건 결국은 뭐야? 신의 성취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다면 조건이 성취된 걸로 다루겠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거꾸로 이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뭐라고 했어요? 커피 한 잔 사준다고 그랬는데 커피를 한 잔 얻어 먹겠다고 아침에 눈 뜨니까 맑아요. 해가 떠서. 그렇죠? 지붕에 올라가서 물 뿌려요. 그러면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신의 치게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시켰어요. 어거지로. 그럼 뭐요? 상대방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거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건 조문인데 조문 그대로 긁어다가 냅니다. 이건요. 그런데 가늘적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7번보다는 16번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사약을 생각하면 금방 알아요. 자, 조건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이게 O인데요. 18번은 아마 조건과 기한에서는 나름은 한 3번, 4번 정도 우열을 가릴 수 있는 지문인데 이런 거예요. 조건이 있고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럼 조건은 조건이 성취할 때 기한은 뭐예요? 기한이 도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이 돼요. 그럼 얘들은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서 보통 계약을 하거든. 여기서 당신이 중교사 시험에 합격하면 중교사 시험은 언제예요? 10월 29일이란 말이에요. 장래 발생할 사실이니까. 그럼 여기서 조건이 성취가 되잖아요. 그럼 이때부터 효과가 발생이 되는 거지 이걸 소급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이건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약정으로 소급효를 인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한이라는 놈은 당사자의 약정에 있어도 이건 소급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럼 내가 지문을 내볼게요. 조건과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단, 당사자의 약정이 있으면 소급효를 인정할 수도 있다. O, X. X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무척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 기한은 원칙은 소급효가 없지만 조건은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조건은 특이하게 있으면 소급효를 인정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조건 기한을 같이 묶여서 시험을 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못 찾는 경우가 있어서 틀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조심해야 돼요. 이건요. 그럼 조건 성취. 이건 지금 조건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소급효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넘겨보면 19번에 정지 조건. 조건 동그라미 쳐요. 조건. 그럼 조건은, 정지 조건은 원칙적으로 성취가 될 때라는 말 보이죠. 그럼 성취할 때라는 것은 소급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런 의미고. 여기 보니까 조건이 성취된 해제 조건이에요. 해제라는 건 소멸하는 거죠. 정지는 발생이니까. 해제 조건부 법률 행위는 특이하게 없네요. 그럼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조건이 성취한 해제 조건은 효력을 잃는 건 맞습니다. 이건 맞는데 이게 틀린 거죠.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아니면 조건이 성취할 때부터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차이점이 있다는 거. 이해 되셔요? 지금 이런 질문들은 엄청 중요한 질문들이에요. 당사자가 조선이 아니에요. 조건이에요. 오타. 고쳐놓아요. 조건이에요. 조건의 성취력을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했다. 이렇게 보이죠? 그럼 우리 조건은 성취가 되면 우리 소급여를 인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죠? OX. O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아니고 이 자리에 기한이 들어가 있는 거야. 기한에 의해서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소급하여. 그럼 틀려버려요. 왜? 기한은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소급여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여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라고. 제 말 받아들일 수 있나요? 조건인지 기한인지 어디가 바뀌는지 그걸 잘 보시라는 거지. 조건, 기한. 시기는 뭐라고 해요? 시기는 이건 기한이죠. 시작되는 거. 발생이죠. 이거. 기한이 도래할 때 뭐예요? 발생한다 보여요? 그럼 여기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다가 종기라고 넣을까요? 종기는 쭉 가면 뭐예요? 여기는.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기한은 발생, 종기는 소멸. 이게 원칙이니까. 여기는 소급이 안 나왔잖아요. 도래할 때부터니까. 자, 23번. 기한 동그라미 쳐요. 기한은 원칙적으로 소급여가 있어요? 없어요? 원칙. 여기에 기한. 원칙. 소급여가 없다. 맞죠? 그럼 원칙은 없으니까 그럼 특약으로 있나? 특약으로도 소급여는 없어요. 이건요. 그다음에 기한은 채권자 이익이에요? 채무자 이익이에요? 여기가 채무자예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적을 하고 끊어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를 들면 기한의 이익이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은행에서 100억을 빌려준답니다. 100억을. 금리는 5% 정도로 해서 5% 정도 준 고정금리예요. CD금리. 우리는 고정금리라는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 전체는요. 전부 다 변동금리. CD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움직이는 금리지. 그러면 5%에 100억을 빌려준대요. 여러분들은 받아야 안 받아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세상에 답이 어디가 있어요? 답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 새끼 나쁜 놈이야?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보면 좋은 사람이야. 그거. 답이 없는 거예요. 답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나 잘 찾아요. 어때요? 100억 빌려준대요. 받아야 안 받아요? 나는 받아요. 100% 받습니다. 나를 뭘 보고 100억을 빌려줘요? 은행에서. 그렇죠? 가지고 100억 넣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넣었다가 하루만 빼도 100원씩만 올라도 그게 얼마인데.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안 빌려줘서 난리지. 빌려주면 왜 안 받아요? 이게 돈이 돈을 부르는데. 이게 세상에. 그런데 만약에 은행에서 내가 100억을 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행은 5% 받는다잖아. 그럼 1년간 쓰라는 거야. 나한테. 그게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야. 1년간 남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거. 그럼 기한의 이익은 누구한테 있는 거야? 나도 있지만 채무자에게. 은행도 있어요. 매달 이자를 받으니까. 그걸 기한의 이자라고 그래. 쌍방 다 있다고. 그런데 은행에서 무의자로 나한테 빌려준다는 거야. 그럼 누가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야? 채무자. 채무자에게 기한의 이익이 있잖아요. 공짜니까. 이자를 안 내니까. 제가 알아들어요? 그걸 기한의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임대차 들어가잖아요. 남의 집에 2년간. 그건 임대인 입장인.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받으니까 2년 동안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집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써? 그건 뭐예요? 임차인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지. 집주인은 아무것도 이익이 없잖아요. 공짜로 쓰는 거니까. 와 다요.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려 썼는데 로또가 될 수도 있잖아요. 중간에. 그럼 내가 뭐예요? 돈 갚아볼 수 있죠? 그걸 기한의 이익. 포기라는 거야. 그럼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은행에서 매달 이자가 들어올 거라는 기대권, 희망권이 있었는데 미리 돈을 갚아버리니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버리잖아요. 이 채무자 때문에. 그래서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것을 부담하게 되는 거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물어주는 거지. 그 중도상환 수수료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중간에 갚아본 적이 있군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에게 뭐예요? 상대방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다면 그 손해를 물어줘야 돼? 안 물어줘야 돼? 물어줘야 돼요. 이게 중도상환 수수료라는 거예요. 채무자가 원래 담보 제공을 해야 되는데 담보 제공을 안 해요. 그렇죠? 그럼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기한의 이익의 상실 사유라고 해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담보를 제공한다는 전제에서 돈을 빌려줬는데 담보 제공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 측에서는 당장 갚아 그럴 거 아니에요. 당장 갚아. 그게 뭐예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버린다고요. 이거 오른 지문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25개 정도 조건기한을 갖다 놨는데요. 좀 어렵긴 해요. 조건기한이. 그런데 어렵다고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중개사 시험이 쉬워요? 어려워요? 공부가 쉽던가요? 자,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중개사 꼭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중개사 준비할 때 사람들이 아, 중개사 시험은 쉬워요. 엄청 쉬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렵던데 자, 이걸 좀 하나 정리해보게 이제 다른 건 없어요. 그냥 반복해서 보시면 돼요. 반복해서 한 번 본 거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되거든요. 이거 이거 뭐 찍으려고요? 이거 찍어서 찍어놓으면 나중에 동영상 있는데 동영상 봐도 돼요? 미안해요. 찍어요. 요즘은 좋아져서 이게 예전에 형 공부할 때는 신림동에서 할 때 아까 그 부정행위 무효했었잖아요. 그걸 가르쳐준 분이 있어요. 요즘 TV에도 간혹 나오신 분 교통사고 나오면 전문가라고 해서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내가 민법을 배웠거든요. 그런데 연수원 다닐 때 그분이 그래서 몇 명 없었어요. 23명 모아놓고 강의하고 있을 때 듣고 그랬었는데 인간성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그게 인성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은요. 진짜로 자, 그 484페이지 한 번 봐볼래요. 이제 매매에서 어디 보는지 모르죠? 자, 484페이지 오시면 매도인의 담보책임 보인가요? 저번 주에 제가 계약금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요? 계약금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건 매매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교환계약이 있어요. 그다음에 임대차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려고 하는 건 지금 이 매매하고 이걸 보려고 하는데 저번 주에 우리가 뭘 봤었냐면 매매 개념 하나 봤었고 그다음에 계약금이라는 걸 하나 봤어요. 어렵습니다. 계약금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 계약금 하나 들어왔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 담보책임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담보책임도 어려워요. 그래서 매매는 다 어려워요. 두 문제 다. 이 계약금은 혹시 기억나요? 계약금의 성질이, 역할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줬었는데 네 개로 제가 나눠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나 혼자 하고 있군요. 첫 번째는 증거금, 일종의 징약금이라는 거 징약금의 역할을 합니다. 너하고 나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하고 나오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고 징표로 주는 것을 계약금이라 그래요. 이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해약금으로서의 해자라고 해서 이별금, 내가 이별금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위약금인데 그다음에 또 하나가 위약벌이라고 위약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누면요. 이건 해약금하고 위약금, 위약벌을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하고 이거 같이 섞어버리면 이게 해결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건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가 계약을 하고요. 여기 중도금을 넣어요. 여기 잔금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해약금은 계약금을 넣고 나서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고 이 위약금, 위약벌은 중도금을 넣어야 되는데 중도금을 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채무불이행이 되거든요. 그 채무불이행에 대한 해결 방법이 위약금, 위약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이것이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다리가. 그런데 같이 생각해버리면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해약금이에요. 그래서 해약금을 한번 쭉 나열해보면 첫 번째 해약금이 뭐라고 했어요. 해약금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교부자 있죠. 교부자는 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안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령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수령자는 뭐가 돼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계약금을 그래서 우리는 계약금을 뭘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해약금으로 추정을 해 주는 거예요. 아, 계약을 하고 나서 우리가 헤어질 때 이별금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주고 헤어지는구나. 이런 거죠. 다만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언제까지만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행 착수 전이 언제냐 이거 이행 착수 전이 언제예요? 하고 묻죠. 이행 착수 전이라고 했는데 이행 착수 전이 언제예요?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이다. 이게 지급하기 전까지만 이 해약금 해제가 가능하다. 이거 하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던 거냐면 소송 제기. 매도자가 매수자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어요. 여기까지만. 무슨 판례인지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거나 하나만 더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게 있는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얘는 이행 착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허가. 토지거래 허가입니다. 이건 이행 착수가 아니에요. 이건 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얘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별도로 원상회복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원상회복 의무가 안 나와요. 해약금 해제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별도로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안 물어줘요. 손해배상도 물어주지 않고 교부자를 포기하거나 수령자 배액 상환해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쓴다면 여섯 번째 애들은 전부 다 이무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무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계약금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해약금 해제를 하지 맙시다. 하고 이걸 배제 특약을 할 수가 있어요.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지 맞아.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하지 하지 말자. 하고 약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더 쓴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중도금 지급 날짜가 원래 중도금 지급돼 버리면 이행 착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중도금 지급 시기를 미리 땡겨서 미리 지급할 수 있냐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중도금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아니면 이행 착수라 그래요. 착수를 미리 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대 특약이 없다면 가능하다. 미리 중도금을 지불해 버리면 약속 날짜보다 해약금 해제를 못하잖아요. 상대방이. 그래도 상관없다. 이런 의미예요. 중도금을 미리 땡겨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계약금 중에 계약금 중에서 일부만 지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는 천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계약금을 500만 원만 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500만 원의 배액 상환이냐 아니면 받은 거. 실제 우리 지불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있잖아요. 천만 원. 천만 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소송이 제기돼서 18년도에 떨어졌는데 이때는 실수령금이 기준이 아니라 약정금이에요. 약정금. 약정금을 기준해서 배액을 상환시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금 계약은 전부 다 요물 계약이에요. 계약서에 계약금 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입금이 되지 않으면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해약금 예제가 가장 중요한데 나름 여러분 봤을 거 아니에요. 정리해놓고 그랬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번 주 했던 거니까 내용을 한 거고요. 이제는 또 하나 어려운 걸 좀 끝내야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담보 책임인데요. 보통 11월, 12월 달은 매매해서 담보 책임을 안 합니다. 1월, 2월 달로 넘어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도망가버리니까 중간에 그럼 학원 입장에서 난처해지잖아요. 이게 이것도 돈을 벌기 위한 장사인데 너무 적나라 했나요? 그래서 이걸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요. 담보 책임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받아들이고요.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제가 답부터 보는 오른 지문에 마스터 2에는 담보 책임을 안 넣었어요. 일부러. 어려워할까 봐. 그런데 문제는 꼭 나와요. 해년마다. 그런데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민법 40문제 중에서 포기해도 되는 문제 네 개를 골라놓거든요. 그중에 한 문제예요. 이게 공동저당의 계산 문제나 이 담보 책임은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지문도 길고. 그런데 강의는 다 해줘요. 해주는데 엄청 쉽긴 쉬워요. 내놓은 쉬운데 여러분들은 좀 어려워하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어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집을 팔았어요. 얘가 매도인이거든요. 그럼 얘가 매수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이 누구냐면 얘 것이 아니에요. 원래 실소유자는 병이란 말이에요. 이게 병 건데 병 건데 이걸 갑이 타임 물건을 매매한 거예요. 타임 물건을 매매한 거라고. 타임 걸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니, 있어. 있는데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소유권을 얘가 취득을 해가지고 얘한테 이렇게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얘가 못 넘긴 거야. 그럼 누가 화딱지가 나겠어요? 을이.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 야, 너 인마 왜 남의 물건 팔아가지고 왜 소유권 못 넘겨줄 거면서 매매했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 책임을 묻는단 말이에요. 책임.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묻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이걸 담보 책임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럼 자, 봐요. 담보라고 하는 거 있죠. 담보 책임할 때 책임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 담보가 뭐냐 이거지.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그러거든요. 앞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러거든요. 이 담보라는 게 뭐냐면 다른 말로 바꾸면 유상 책임이라는 의미예요. 유상.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샀는데 왜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야? 하고 매수자가. 누가요? 매수인이에요. 매수인. 매수자가 화살표 누구에게? 매도인에게 책임을 묻는 거라고. 이건 매토자가 매수자에게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런 담보 책임은 없어요. 매수자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끝나고 가다가 뭐라고 했어요? 수퍼에 들려가지고 200ml짜리 우유를 하나 샀단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계산하고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뭔가 냄새가 확 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예요? 또 차가죠. 누구한테요? 수퍼 아저씨한테. 아니 돈을 받고 돈을 받고 왜 이런 물건을 팔아요? 하고 따지잖아요.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 것들이. 파마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났더니 뭐야? 파마가 다 풀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20대, 30대 초반은 아줌마 파마가 풀렸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그러겠죠? 그럼 40대, 50대는 이 쌍? 그거 아니에요. 달라요. 이 상황에 따라서 이게. 그럼 뭡니까? 이게 뭐냐고.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내가 귤을 한 박스 사가지고 집에 갔는데 뚜껑을 따서 보니까 뭐야? 상했더라. 3분의 1 정도가. 그럼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그냥 먹어요? 가리고? 뭐 이런 무슨 신사의 나라에 사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죠. 쫓아가서 뭐라고 그래? 아니 왜 돈 받고 이렇게 귤을 상한 걸 파냐고. 따질 거 아니에요. 그게 담보 책임이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아까 소파 아저씨가 냉장고 문을 열어주면서 한번 들어가 있어보라고. 나는 우유 상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했다고. 나는 과실이 없어. 난 책임 못 져.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이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무과실.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된단 말이에요. 책임을. 또 하나 이 담보 책임은 당사자 약정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의 규정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법정. 규정이라고. 법정 책임이에요. 그래서 매수자가 매도인의 책임을 묻는 거고 두 번째는 무과실 책임인 거고 세 번째는 유상 책임인 거야. 공짜로 줬어. 무슨 말이냐. 형이 아파트를 하나 준 거야. 동생한테. 야, 너 힘들지? 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내가 24평 하나 줄게. 줬다고. 줬는데 나중에 일주일 뒤에 씩씩거리고 쫓아와. 형, 이따 이 집을 줘? 왜? 그랬더니 물이 샌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내놔 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무상 책. 무상으로. 무상. 공짜로 주는 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유상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이고 법으로 정해진 책임이에요. 다만 얘는 이무 규정이에요. 그럼 이무 규정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이겠어요?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책임을 물을 수 있지 맙시다라고 약속을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그게 배제특약이 가능한 게 이 담보 책임이에요. 알아들어요, 지금? 네. 그럼 이 담보 책임은 이렇게 해볼게요. 담보 책임, 담보 책임 그러는데 담보 책임이라고 할 때에 이 책임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책임의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애와야 될 것은 손, 해, 대는 애와야 돼요. 2, 3. 이 손자가 뭐냐? 이 손자가 뭐겠어요? 손의 배상을 물어줘야 돼요. 누가 누구에게? 매도인이 매수자에게. 이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제권이 있어요. 그럼 얘는 대금, 감액, 청구권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금, 감액, 청구권이요. 깎아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손에 대해 손에 대해 이렇게 외우고 그랬어요, 저는. 그러면 담보 책임에는 다시 크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권리의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물건 자체의 하자가 있을 수 있어요.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권리, 하자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럼 두 번째는 물건의 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의 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아까 귤을 한 박스 샀는데 귤 한 박스 3분의 1이 상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겠어요? 물건의 하자에 권리의 하자에 물건의 하자. 집을 샀는데 비가 새요, 지붕에서. 물건의 하자에 권리의 하자에 물건의 하자에 그런데 내가 아까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이 타인 소유이더라. 그렇죠? 그럼 그건 뭐겠어요? 권리의 하자에 그럼 이건 어떤가? 내가 집을 사려고 땅을 하나 샀거든요. 땅을. 그런데 그 땅에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이건 물건의 하자일까요? 권리의 하자일까요? 이건 물건의 하자예요. 물건의 하자라 그래요. 그럼 이건 어때요? 땅을 100평을 샀는데 사놓고 보니까 80평밖에 안 되더라고. 그럼 물건의 하자일까요? 권리의 하자일까요? 이건 권리의 하자예요. 점점 헷갈리기 시작하죠? 자, 생각해 보세요. 좀 약간 속된 말, 안 좋은 말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땅이 바보 멍충이야. 병신이라고. 땅 자체가. 건물을 못 짓는다고. 그럼 물건의 하자지. 그런데 100평인 줄 알고 샀는데 80평밖에 없잖아요. 그럼 권리가 20평이 부족한 거야. 물건 자체는 하자가 없는 거야. 권리가 20평이 부족한 거지. 일부 부족. 이건 권리의 하자라는 거지.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가장 헷갈려요. 나중에 가면. 이런 부분이.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눠놓고 보는데 지금은 물건의 하자를 보지 말자고. 여기까지 보면 머리 지내리니까. 이거 권리의 하자 있죠? 이것만 정리를 해서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예요. 권리 만자. 권리만 봐도 다섯 개가 돼요. 종류가. 상당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놔뒀다가 화장실 갔다 오면 그때 좀 보자고요. 알겠죠? 갔다 오세요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